우리는 어쨌든 한번 이 기회에 어느 팀과 우리보다 탈 동남아를 지나서 아시아 정상들 팀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어느 팀이나 만나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의 또 어떤 우리의 지금 현재의 어떤 백남 대표팀의 어떤 능력을 한번 평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뭐 피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습니다만 굳이 뭐 꼭 피하고 싶다는 생각 나라가 있다면 저는 뭐 제조국인 대한민국이겠죠 그거는 뭐 나은 것도 강한 것이지만 제조국인 대한민국과 같이 경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부담스럽습니다. 감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갈 생각합니다. 감독이기 때문에 아까는 자기에게 말코